올해 이제 금리 인상 목표치가 아니 현재가 5.0 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는 여기 없나 현재는 5.0 인데 지난번에 fmc 에서 회의록 결과에 점도표 딱 찍어 본거 보면은 올해 5.1 까지만 올리자 라고 이제 계획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0.25 를 올렸으니까 지금 이제 5% 가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5.25% 가 될거 다음번에도 0.25 를 올리면 5.25 가 되는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5.1 까지만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0.25 도 아니고 0.1 근데 사실 2조차도 안올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동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5.1 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하던 아니면은 5번에 요번에 5.25 로 갔다가 다음부터 5.1 5.0 뭐 이정도 되고서 거기서 동결 들어가던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으니까 5.1 5.1 5.1 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던지 이제 얼마나 그걸 지속할 거냐 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 얘기 인거구요 어 현재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는 5% 에서 5.25% 될 거야 라는 것이 84% 입니다 이거 뭐 거의 확정 났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확정이죠 이미 이제 한 2주 남았잖아요 5월 5월 4일 이니까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심지어 얘랑 경쟁을 붙은 게 지금 어 5.0 에서 5.25 야 5.25 에서 5.5 야가 아니에요 지금 4.75 할까 5.0 할까 지금 이러고 있던 거니까 금리 인하에도 베팅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얘들 여기다가 지금 희망위로 돌리고 있어 15% 는 금리 인할 걸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더라구요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는 안 올렸나 연초에 올렸었던 올라왔었던 2월달 3월달에 그런 뉴스 기사들 뒤져보면 올해 6% 까지 갈 건데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다 경착륙 할 건데 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엄청 많이 할 거라는 해석이 많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매파적이죠 6% 가 웬 말이냐 7% 까지 갈 건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svb 가 실리콘밸리 뱅크 에요 실리콘밸리 라고 하면 미국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에 가까이 붙어 있는 데 잖아요 거의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거기에다가 자금줄을 대고 있는 스타트업 들에다가 지원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래에 또 다른 애플 제2의 애플을 이렇게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망해버렸어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고용이 계속 둔화되고 있죠 고용이 원래는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계속 피크를 쳐야 되는 거였죠 근데 고용이 이제 피크를 딱 치는 이유는 주택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로 옮겨온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는데 근데도 어 이게 너무 또 과외를 돼버리면 물가 상승의 요인을 주니까 적당하게 좀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올라 버리니까 근데 그게 또 다시 또 안정되고 있죠 고용 둔화가 또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cpi 발표 났었던 거라든가 그 이제 근원 물가로 계산을 한 건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cpi 자체는 좀 내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이제 유지를 하는 것도 조금만 더 지켜볼게 이 정도의 이제 좀 관망에 대한 명분만 있지 금리를 인상할 것에 대한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오히려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 아니냐 이제 그런 희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르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근데 이번에는 5.1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나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게 언제가 바닥을 칠 거냐 그러니까 5.1을 다음 달에 올릴까 지금 동결하고 다음 달에 5.25 하던지 아니면 5.25 갔다가 다음 달에 5.1로 내리던지 아니면 뭐 이거는 모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5.3까지 갔다가 어 그래 어디 한번 죽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5.1로 내려줄게 이럴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게 꽃샘추위라는 표현과 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밤에 좀 쌀쌀하죠 그리고 오늘도 좀 좀 썰렁하지 않았나요 바람막이 같은 거는 좀 필요한 그런 날씨였죠 근데 어 애가 그래요 금요일날 학교 선생님이 야 이제 여름이야 그래서 아빠 이제 여름이래 나한테 이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 이제 여름처럼 덥다 그런 표현하신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아직 여름 아니지 4월 22일인데 무슨 여름이야 근데 그 두산백과에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여름이 언제부터야? 라고 봤더니 5월부터 여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5, 6, 7이 여름이고요 8월 5일인가부터 가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절개로 계산했을 때 그런가 봐요 8, 9, 10, 10일까지 4개월이 가을이고 그 다음부터가 겨울이더라고요 백과사전은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어쨌든 아직 여름은 아니다 근데도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랄까 금리가 조만간에 이제 동결 혹은 인하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이제 물가는 좀 잡혀 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 스테이플레이션 이런 표현들은 이제 계속 나왔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약간 위기 근데 이것도 같이 볼 만한 것이 경기침체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증시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시를 먼저 얻어맞았으니까 경기침체는 계속 점점 다가오고 있다 뚠뚠 이제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이것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올해 내년 까지도 경기침체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배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신입 연봉사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투자경제로 가 있으니까 이쪽에 연봉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었다면 그래서 미국에도 개발자 연봉들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이직하고 보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야 영어가 돼야지 근데 세금을 떼고 어쩌고 하면 얼마 안 되긴 해요 저희 처남도 연봉이 되게 세거든요 연봉이 2억 5천인가 3억인가 하여튼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세금 떼고 뭐 집값 빼고 뭐 쪼쪼하면 얼마 안 남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받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세전으로 받는 것 자체는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이죠 이제 신입사원의 연봉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바닥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퉁쳐서 통칭 기업의 가치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 막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자종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금리가 5.1%인 것을 감안을 하고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많이 생기면 손실도 크지만 수익도 크겠죠 변동성이 중요하죠 증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보다는 증시가 상승하냐 내려갈 것이냐라고 보는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증시가 거의 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갈게요 아니면 이렇게 갈게요 아니면 이제 더 있다가 갈게요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재 시점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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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구분지기가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한다면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전 세계 1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이제 밀리면서 지수 조정 받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한 11월달이었나요 10월달 11월달 고때쯤부터 연초까지 리포트를 열나게 읽었었는데 한동안 리포트를 안 읽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배경이 이제 분기로 보자면 4분기까지는 저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내리는 건 그러니까 이건 실적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올라갈 거다 라는 예측까지만 나와 있었고 1분기랑 2분기가 약간 물음표였단 말이에요 실적 자체는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폭망했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조정 받고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폭망했죠 그런 상태에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1분기 때 만약에 그냥 저녁 이 정도를 했어 근데 2분기 때도 그냥 저녁 이 정도를 했어 그러면 2분기에 끝자락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둬보자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렸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기에 폭망을 해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원래 이쯤 할 건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1분기보다 나아지겠네 이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1분기 때 폭망을 했고 2분기 때 올라갈 거야 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두 가지를 다 써야지 첫 번째 방법은 기관이 어떤 걸 많이 사놨을까 외인이 어떤 걸 많이 사놨을까 혹은 사놓고 지금 계기구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분기 말부터 1분기까지 리포트를 열심히 해요 거의 매일같이 리포트 체크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짚어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4분기 때 이미 폭망하고 1분기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이걸 찾아내려고 리포트를 열나게 읽었던 거거든요 근데 1분기 때는 어차피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4분기가 결론이 딱 났으니까 4분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러면 1분기 때 얼마나 많이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구분을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2분기 때 이 꼭지점 나오는 거 여기가 어디쯤 있냐 목 패치만 나오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그렇게 리포트를 열나게 읽을 필요 정도는 없었다 그래서 한 3월달, 4월달 정도는 조금 소홀했는데 지금 이제 4월 말에 접어들어서 이게 왜 다시 필요하냐 3분기 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느낌표예요 3분기, 4분기 때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2분기 때 과연 이게 목 패치가 여기로 잡혀있냐 여기로 잡혀있냐 여기로 잡혀있냐 이게 좀 중요하고 1분기 때 얼마나 폭망했지 이건 이제 하나 둘씩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중심점 요 베이스 라인을 잡기 위해서 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냐 이걸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니까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준점이 어디냐 그거에 비해서 2분기 때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걸 좀 보려고 하는거죠 고맙습니다